여러분들 방금 보셨던 이 테란전 있죠? 제가 볼 때 상대방 테란 S거든요? 한 2100점 정도 될 것 같은데 S인데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가장 잘하시는 가장 잘하시는 분이 아마 이 정도 실력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잘하시는 분이 오늘 점수 이거 조회하는 걸로 여러분들 점수 조회 컨텐츠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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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가자 가자 오늘의 뉴스 교TV 오늘의 교수 데스크 상대 과연 몇 점 테란일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고 가겠습니다 가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상대 점수 나왔습니다 상대 점수 27승 아까 전에 4패일 때 저랑 붙었던 건데 근데 정확히 몰라요 저랑 지금 게임 끝난지가 좀 돼가지고 저한테 35점 지고 빡 돌아가지고 한 판 돼가지고 좀 덜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 여러분들 그거 인정하세요 저한테 지고 멘탈 나가서 1패가 더 됐을 확률을 생각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저한테 35점 졌죠 다음 판에 졌다 치면 30점 질 거 아닙니까 65점을 플러스를 해야 돼 여기다가 65점을 플러스를 하면 몇 점 되는가 2055점 자 2055점이 S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5점 지금 아직까지 A죠 자 2055점으로 갑니다 자 2055점으로 갑니다 S인지 아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인지 아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인지 아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보기가 있다고 프로필보기가 있다고 예? 프로필보기 어? 이렇게 이렇게 이거야? 이거야? 아! 아! 저한테 지고 하프리로 저거한테 이겼네 슈랍니까 예? 잠시만요 제가 봤을 땐 근데 이게 점수가 많이 안올랐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랑 붙었을 때 35점 떨어졌으니까 어 대략적으로 2000 대략적으로 2020점이었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2020점이 S가 S는 아닐 것 같고 예 제가 조금 오버를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예 나 홀로 이런 거 알잖아 여러분들 제가 좀 오바했네요 미안해요 어 이쯤이네 대충 대충 전세계랭킹 1070등 정도 됩니다 예 대충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대충 세계랭킹 1070등 정도였는데 어 제가 조금 어 과대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확대해서 있습니다 너무 어 게임에 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상대가 전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어 유저였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 지금 현재 25승 14패 승률이 73%였단 말이에요 73%의 승률에 어 이 정도의 어떤 낮은 전적에 이 정도까지 이제 파죽 추세로 올라가는 정도면은 예 예 저 같은 어 점프로도 이렇게 좀 안 만나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S는 찍을 수 있는 실력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그래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비셨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S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어 다음에 제가 한번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히 한 일주일 뒤에 어 저분의 검색을 제가 여기 어 아이디에다가 지우지 않고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한 일주일 후에 저 친구의 우리 성장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이거는 거의 그 트루먼쇼 같은 그죠 예 트루먼쇼 트루먼쇼 맞나 그 짐케드에 나왔던거 예 그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성장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음 뱻게거 그 얘기鹿 조금 glory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